많이 많이 바보가 됐고요 제가 많이 바보가 돼서 많이 꺾였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요 그리고 뭐 한때로는 등산도 가서 이겨보려고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책을 사서 자기개발서 같은 걸 사서 그걸로 이겨보려고도 했고 또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는 걸로 피해보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 10년이 정말 힘들었죠 그동안의 두통과 불면증은 스스로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 이제는 그 불안을 털어버려야 할 때다 주말 오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 시내에 나온 부부 호네티컷에서 자랐는데요 호네티컷에서 온 사람을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급절친이 돼가지고요 저만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는 것 같아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 미국에서도 만나기 힘든 고향 친구를 이역 한국에서 만난 것이다 오늘 모임은 마이클의 영화 촬영에 관한 회의차 모인 것이라 약속 장소에는 공동감독이자 임성민의 친동생인 임지아씨도 참석했다 장소에는 고향을 맞춰농이 아니라 재료를 넣는 것 같아요 이거 면이 재식으로 면을 넣는 것 같아요 네, 장소에는 젤리에이마리 그런 식을 넣는 것 같아요 장소에는 장소에는 장소에 남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요 장소에 흡수는 장소에 면이이마리 그런 식을 넣는 것 같아요 음식에 관한 한국사람이 다 된 마이크에 비하면 친구 키스는 아직 신참이다. 영화감독과 평론가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둘도 없는 고향 친구가 됐다. 게다가 두 사람 다 한국 여자를 만나면서 할 얘기가 더 많아졌다. 둘이 만나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 재미 쏠쏠한 수다거리다. 그리고 두 사람의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둘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또는 제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또는 여자의 진료가 생기고 싶어? 다음 질문은 왜요? 정말? 제 age, I guess. 저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요. 그것은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10분 후, car commercial. 키스를 만나는 날만큼은 수다쟁이가 되는 마이클. 고향 사람과 고향 얘기를 하는 쫀득쫀득함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건 아내인 임성민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본인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하고 또 이런의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배우고, 이 부분을 알게 된다고 한꺼번에 적으면,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음악을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하루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하루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동안 카노에서 mand을 하루하러 할 것을asm __ ше한잡은 restaur에서 할 것입니다. 한국과 한글 부ια는 어떤 하루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서서야 foundation, teaching,공학,정화,정화,정화.